성호는 이렇게 그어요 축복을 빌고 기도해요 성무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분의 이름은 데레사 데레사는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을 섬기고 싶어 했어요 드디어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 데레사는 정말 행복했죠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섬겼어요 기도해요 우리 모두 하느님께 말해봐요 밤에도 낮에도 언제나 하느님과 대화해요 성당에서도 학교에서도 침대나 버스에서 어디서나 기도해요 그럼 하느님의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해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왜냐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